아니야 앉아 앉으란다 앉아? 일자로 사 일자로 일자로 자? 나 이번엔 틀린다 알아 내 옆으로 지나가더라고 첫번째 거는 첫번째 거는 안돼요 오늘 지은이가 너무 크게 넘어져서 난 안될꺼에요 뒤로 넘어지고 있어 호대쿠네 그 일단 뭐 크게 틀린거는 없나? 네 왜? 어디 틀렸는데 잘했어 근데 센터기는 대박 잘했어 그렇지 않나 맞아 센터만 괜찮아요 괜찮아 안나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유튜브 편집자도 제가 하는거 있기때문에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잘 만들어볼게 알았지? 자 다음고 일단 지호 퇴근해야되니까 자 여기 나와가지고 몸이 아파서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퇴근 자 다음고 자 다음고 준비됐나요 네 네 네 네 네 네